가슴이 아파와 다 최준형 확실합니까? 정말 차은동 가만 놔둘 거야? 제시일과 병령으로 고발해 해봐! 내가 너희 집을 어떻게 해놓는지 지금 뭐가 두렵겠습니까? 내 남편도 모자란 내 아들을 집어쳐 너? 제가 곧 판 뒤집을 겁니다 최준형이 눈치챈 것 같습니다 강태인 엄마 애가 있었단 말 못 들었어? 내가 어떤 데서 6년을 살다 나왔는지 한번 살아봐요 자, 제가 지금 이 시간을 살다 그리고 우리 집을 어떻게 해냈다고